이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사용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서버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 준비를 해야죠 지금부터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명령을 알려드려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MySQL에서 뭘 하고 싶어요? Create, 뭘요? Database 또는 스키마라고도 하겠지만 Database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검색을 쭉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검색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Create Database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Create Database 그리고 우리가 생성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스키마의 이름은 저는 OpenTutorial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끝나면 그 끝에서 꼭 세미콜론을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Enter 이렇게 했더니 저는 이미 만든 게 있어서 안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은 Query OK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저는 실패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봐야겠죠 검색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MySQL에서 Drop DataDelete DataBase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걸 보니까 Drop Database 그리고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거네요 Drop은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니까 Drop Database 그리고 OpenTutorials 이렇게 하니까 Query OK가 뜨고 OK가 뜨면 잘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Create Database OpenTutorials를 입력할게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입력했던 걸 또 입력하는 건 귀찮은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을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Enter 그렇게 했더니 저는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Drop Database 이게 아닙니다 Drop Database 할 일은 인생에서 몇 번 없어요 Create도 별로 없는데 Drop은 얼마나 많겠어요 있어봤자 중요한 것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면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명령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검색하면 1분이만 알아낼 수 있는 혁명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럼 잘 생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럼 또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show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schemas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으라고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 보고서 딱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제를 더 찾아보는 거죠, 없으면 클릭해서 또 들어가서 보니까 ShowTables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howDatabaseSys 복수형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으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면 저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표를 만들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MySQL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use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이제 MySQL은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OpenTutorials라고 하는 이 스키마에 있는 표를 대상으로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표를 만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으로